이제 그만 좀 해요! 내가 뭐 헛소리했어? 아줌마 일부러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? 도우미는 어디까지나 도우미잖아요. 슬기 엄마는 저 아줌마 비유 맞추면서 살았어요? 너 밥 만들어 차리는 거 거의 현수한테 띠물고 먹기만 하잖아. 너 설거지하는 것도 별로 못 봤어. 너 왜 구박하는 모드 같냐? 왜 그러는 건데? 부처님 깨신 거 아니야? 마침내 성공. 축하해요 이스씨. 5주차예요. 마음 놓고 비뻐해 두드려. 나 아이 들었었대.